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자랑스런 우리 전투기 세계 8번째 개발국 진입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메가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초음속 비행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한 지 6개월 만에 음속의 벽을 뚫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국내 기술로 완전 독자 개발한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1호기는 17일 오후 경남 사천에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을 이륙한 뒤 남해 상공에서 약 4만 피트 약 12.1km 고도를 비행하면서 음속마하 1시속 약 1224km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3차례의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최초 시험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80여 차례의 비행을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성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후 비행 성능 테스트의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초음속 비행까지 완결 지은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메가 17일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산 항공기 개발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KF-21 시제 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에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굉음을 내며 박차고 이륙했습니다. 이후 남해 상공으로 이동해 시속 약 400km로 비행하다 점차 속도를 높였고 마침내 음속을 돌파하자 지상관제소에서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던 군과 업체 관계자들은 감격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북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드니글이 2003년에 음속 돌파 비행 전례가 있으나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기종이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의 음속 돌파는 KF-21이 처음입니다. KF-21은 최대 마하 1.8로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유럽 컨소시엄으로 공동 제작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7개국뿐입니다.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의 강한 충격파가 발생됩니다.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도 불안정해지면서 항공기의 구조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하고 정상 비행을 했다는 것은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향후 고도와 속도를 더 높여가면서 초음속 비행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해 이를 KF-21의 체계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6대 시재기로 2천여 차례의 시험비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KF-21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5일 시재 3호기도 첫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시재 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해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F-22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 천억 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의 7천억 원 등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입니다. 공군은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은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기존 세계 전투기 시장은 기체 가격의 폭등과 생산 여력 부족, 여기에 고비용 시간당 유지비 문제와 5세대기로서의 확장이 불가능한 기체들로 가성비 있고 5세대 스텔스기로 확장이 예정된 KF-21 보라맬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KF-21 세계 1위 수출 예약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